반가 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강입니다. 24회 1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즉 요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거죠.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무조건 요건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죠. 오직 19세 되는 길밖에 없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되고요. 결혼해도 안됩니다. 결격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음주사고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요. 진역형의 집행유예 금고이상형은 이법 저법 가리지 않고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아니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입니다. 자 근데 리얼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요. 이건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사유입니다. 옛날에는 파산법이었는데요. 지금은 법 이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회생을 우선운시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법원 인가가 났다면 결격사유가 아닐 것이고 법원 인가가 났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아야 비로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것은 자격취소되면 3년만 지나면 되잖아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3년 지나면 되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4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요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고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회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이중소속이니까 안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X네요. 1등록 1사무소죠. 1등록 1사무소 한 번밖에 등록도 안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아서 자의증 양도 대여할 수 있다. 아예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하면 안됩니다. 자 4번 이게 문제인데요. 입주권은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가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이 인용되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즉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산물이 되는지 안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입주권이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고 하려면 추첨길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산물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산물에 해당합니다. 즉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중개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답은 4번이었지만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5번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4번이 가정답이었습니다만 모두 정답 처리를 했던 문제이다.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말 나오면 추첨 당첨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중개산물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중개산물로 해당됩니다. 입주권은. 다음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 15번에 있죠. 15번에 보면 지분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리고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비용을 포함한다. 옵션비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단, 공급가액 또는 옵션비용은 전자문서로 불가능하다. 계약조건 또는 기한도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정정할 수 있는 것,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계했죠?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집금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만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했는데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분 변경 도면가기 거래지분, 거래기한, 그 다음에 면적, 중도금 및 장금, 지급일 변경 다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